스포티파이 탑 트랙업은 2023 싱가포르의 세븐이랑 지금 오면 동그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또 왔습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계속 그러네요. 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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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퇴 20등이다. 체크인이 엄청 좋아졌어요. 차이구항 제4터미널입니다. 차이구항 제4터미널입니다. 차이구항에 이런 게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차이구항 제4터미널입니다. 차이구항 제4터미널입니다. 차이구항 제4터미널입니다. 차이구항 제4터미널입니다. 소가루 및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건 닭죽 같고요 이렇게 많이 도와있고 잡채 같은 거랑 조이, 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샐러드랑 이런 것들이 요거트랑 이렇게 있고 빵주문도 있죠 버터 및 시리얼 이렇게 파스타면은 저거는 그냥 디스플레이로만 이렇게 입고 여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거죠 그다음에 드링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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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빵도 있어요 저는 술 안 먹으니까 일단 술은 빵은 이용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는 전광이 이렇게 보이는 나뭇지가 별도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저기는 딱딱한 위주인데 여기는 진짜 넓고 쾌적해도 엄청 좋네요 요렇게 요렇게 발 뻗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들도 있고 저기가 아까 빵 쪽이었고 다시 요렇게 하면 저희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우리 자세를 좀 더 이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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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